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이승이었습니다. 오늘 사과한 위대했던 1200년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제국이었고요. 흔히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다리우스 왕 때 번성기를 이룹니다. 바로 이 페르시아가 마라톤 전쟁이나 살라미스 해전으로 익숙한 그리스와 오랜 전쟁을 했던 그 제국입니다. 그 전쟁조차도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 전쟁의 입장에서 봤지만 이제 페르시아적인 입장에서도 살펴보는 균형감각의 시간입니다. 로마보다도 600년이나 먼저 제국을 건설하기 때문에 사실 로마 제국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리스 로마는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로마 천년의 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리스는 제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는 폴리스입니다. 우리 교과서적 표현에 의하면 폴리스는 2천명 규모부터 폴리스거든요. 마흔 개성의 수많은 폴리스가 난립했던 폴리스 집단이 그리스고 그 중에 가장 큰 폴리스가 아테네였죠. 아테네가 가장 번성할 때도 인구가 2만명을 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제국이 28개 나라가 복속되고 있었고 그리스의 자료에 의해서도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인구가 약 5천만명 전 세계 인구의 약 44%를 포진하고 있는 대제국입니다. 이걸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어떤 동등한 제국 입장에서 우리가 비교한다는 자체가 이제 역사의 왜곡을 가져왔던 큰 문제가 아닌가 그리스가 인류에게 가져다 줬던 철학과 변정법과 논리와 이런 어마어마한 형의사학적 가치를 우리가 결코 평가절하에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는 제국을 경애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뭐 직접 민주주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대단한 찬사를 아끼지 않죠. 그 당대 페르시아는 그리스와 비교가 되지 않을 대제국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리스라는 페르시아한테 패배한 페르시아 문명으로만 우리가 배우고 간직할 건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감성적인 레토릭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이 갖췄던 역참제도 조세제도 리더십 어떤 도량형 그 다음에 어떤 전쟁기술 인류에 기쳤던 영원화 이런 과학적 업적들을 살펴보므로서 이것이 이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도 도표로 보면 지도 도표로 보면 바벨론에서 히타이터, 페네키아, 헤브라이, 아시리아로 메디아를 이어받고 이 메디아를 이어받은 나라가 페르시아다. 그럼 페르시아가 팔테아에 이어받고 사산조 페르시아까지 기원전 6세기에서 650년까지 흔히 1200년 제국인데 그 사이에 알렉산드로스가 들어갑니다. 근데 알렉산드로스 여러분 대단한 제국 맞지만 13년입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 북쪽의 마케도니아의 왕에서 아버지 필리포스가 죽자 스무살의 왕권을 잡고 바로 마케도니아는 먹고 살게 없으니까 바로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오랜 전쟁 끝에 두 나라가 지쳐있을 때 그리스를 툭 치고 무너뜨리고 또 그리스도 전쟁 끝물이라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비옥한 페르시아로 와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쭉 인더스강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바벨론에 돌아와서 33살에 죽으면서 끝납니다. 13년 통치입니다. 갑자기 알렉산드로스가 죽으니까 그 부하 장수들이 각각 여기가 내 땅이다 내 땅이다 내 땅이다 일부 후 후예 국가가 유지했지만 노는 한 사람도 마케도니아에 돌아가지 않고 비옥한 아나톨리아 오리엔터의 문명 용락로에 녹아서 사라집니다. 이걸 헬레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열악하고 불모의 오리엔터 땅의 위대한 그리스 문마를 이식시켜서 이것이 미수사의 어떤 혁명적 변곡점이 됐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헬레니즘입니다. 저는 헬레니즘은 거의 허구에 가깝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 척박한 그리스의 문화가 5천년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1, 2, 3강을 통해서 축적되어 있는 이 만 2천년의 깊은 문명과 가버넌스와 인간의 인식과 제도에 이걸 바꿀 수 있냔 말이죠. 외적인 그리스 문명이 비옥한 우리한테의 용락로에 녹아 융합되는 그런 과정이 보다 합리적인 역사 인식이다. 그 페르시아가 존재하기 전에 지난 시간 끝부분에 잠시 언급했던 네 나라 시대가 서로 혼란기였습니다. 우리가 신라가 삼국통일하기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뉘어집듯이 페르시아 천하 통일하기 전에 아나톨리아 반대에는 리디아가 메소포타미아 유역에는 신 바밀로니아 왕국이 지금 이란 땅이라는 메디아 왕국이 그리고 이집트 네 나라가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나라가 메디아였습니다. 바로 이 메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 아스티에게스입니다. 이 아스티에게스의 외손자가 페르시아 제국의 창근자인 키루스가 됩니다. 이게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2세입니다. 기원전 553년경의 일입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나라 메디아를 무너뜨렸지만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메디아 사람들을 없이 제국을 건설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폐망한 메디아 왕국의 모든 관료와 제도와 그런 축적된 지식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시작부터 다문화, 다종교, 공전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번성의 철학적 바탕이 된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그리스의 국창지대인 아나틀리아 반도가 페르시아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리스와 페르시아는 피할 수 없는 직접 격툴의 시대로 돌아가고 이것이 페르시아 전쟁의 배경이 되었다. 세계 최초의 제국으로 28개가 복숙하고 있었고 국가만 그러면 주는 지금 우리가 도에 해당되는 주는 127개의 도를 가진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중심지는 페르시아였습니다. 여름 수도는 수사였고 겨울 수도는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의 풍광을 보면 수도인데 지금 한 10% 정도가 발굴이 됐다고 합니다. 1930년부터 미국 시카고 대학팀이 발굴을 시작했는데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경제 제재 속에 있으니까 자국 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굉장히 느린 상태에 있습니다. 반경이 한 2km가 되는 거대한 성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루스 왕은 그 왕묘가 확인되어 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건설자가 기루스 대왕이고 이 대왕의 묘가 파사르 가르데가 있고 이 파사르 가르데 있는 쪽에 멋있는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파사르 가르데의 정원에서 이름이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어떤 천국의 정원이라고 하는 그 파라다이스가 바로 페르시아하고 기루스 대왕의 왕실을 만들었던 파사르 가르데의 정원에서 유래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문화 관용 정책을 시작했고 그것은 피식민지의 관습과 종교를 존중했습니다. 그보다도 크로이셔서 리디아 왕국을 폐망시키고 신 바빌로니아 왕국을 폐망시킵니다. 메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고 그 메디아가 인도 유러피안이기 때문에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인도 유러피안 백인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란을 여행하시다가 이란 사람들에게 너 아랍 아랍 그러면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중동 같은 사람을 믿고 있지만 이란은 종족적으로 인도 유러피안이고 말도 영어에 가장 가까운 인도 유럽 의종을 쓰고 인도 유러피안 종족 중에서도 인도 아리안기입니다. 들어보셨죠? 그 아리안이 이란입니다. 이란 아리안 아리안 이란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리안종은 바로 백인족의 핵심 종족입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죠. 페르시아 문명의 후예로서뿐만 아니라 어떤 백인의 중심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란 여행하면서 같은 아랍하고 같이 취급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키루스 왕의 업적이 우리가 역사로 잘 알려된 것도 우연한 고각 발굴에 의해서입니다. 1879년 지금부터 한 150년쯤 전에 바빌론에서 조그만 원통이 하나 발견됐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원통입니다. 여기 아주 세세한 글자로 이게 토기인데 조각 글씨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기문자, 서류형 문자잖아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문자가 해독이 됐습니다. 이게 문자를 해독해 보니까 이게 놀라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대 인권 선언문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500년 전에 전문을 여기서 소개할 수 없지만 여기서 핵심 부분만 따옴표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균서의 원통이라고 그러고 고대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시민은 정교의 자유를 가졌으며 노예제는 금지한다. 따라서 궁궐을 짓는 모든 일꾼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불해야 된다. 노동의 가치를 문서로 법령으로 인정했습니다. 2500년 전에 요즘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가끔은 그리고 시민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법으로 명세해 줬습니다. 이게 페르시아가 1200년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어떤 포용과 관욕의 어떤 철학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바로 여러분 신 바빌로니아라는 게 그게 네부카드 자르라는 아주 못된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을 다 강제로 끌고 와서 강제 노역을 시키잖아요. 성진을 짓게 하고 아주 혹독하게 못살게 굽니다. 바로 키루스가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왔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줍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바빌로니아 뉴스입니다. 바빌로니아 페르시아에게 멸망하면서 그 허덕이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 해방시켜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 그동안에 밀렸던 임금을 다 지불합니다. 해방시켜주면서. 그 다음에 노자돈까지 용돈까지 얹어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밀린 임금과 인센티브까지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새로운 유대 성전을 짓고 오늘날 유대고가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됩니다. 이걸 만들었던 사람이 키루스 왕입니다. 여러분 오페라 나부코 들어보셨나요? 그 나부코에 보면 가장 중요한 대목이 히브리의 합창이잖아요. 그게 바로 바빌로니아에 끌려왔던 히브리의 유대 노예들이 다 떠나왔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좀 절절히 하는 노예들이 합창이잖아요. 그걸 해방시켜준 것이 키루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1971년 우탄트라는 유엔 차무총장의 주선으로 이 키루스 원통의 원본은 영국 박물관, 대형 박물관에 있지만 이 사본은 고대 인권선언문으로 지금 유엔 본부에 안치되고 있습니다. 그 창시자가 이러한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럼 이 키루스 왕을 어떻게 볼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극찬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키루스 왕이 고레스입니다. 들어보셨죠? 고레스는 바빌론의 포로였던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성전을 지으라고 돈까지 지어줬다. 성경에서 그는 하느님의 기론부원자, 하느님의 목자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빌론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잘 묘사되어 있고 이게 세계사에서 유대인들의 귀한의 루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키루스에 대한 걸 어떻게 우리가 잘 알게 됐나? 바로 그리스 역사학자 크세노프니 이제 워낙 적의 통치자였지만 워낙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기록을 열심히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키로페디아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키로스의 교육이라는 책인데 우리말로도 전 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 대기업 CEO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로 이걸 추천할 정도로 스팸가들이 위해서 그 당시 제국을 통칭하는 다문화, 시민의식, 노동에 대한 가치 어떤 국제시민의식, 뛰어난 리더십의 정신이 2500년 전에 이렇게 훌륭하게 기술되어 있다. 21세기 현대인들이 또 CEO들이 본받아야 될 대목이다 해서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키로파에디아라는 우리말로는 키로스의 교육으로 번역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이 페르시아의 장군장인 키로스를 추정했던 사람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던 알렉산드로스도 키로스의 추정자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을 건설했던 토마스 제퍼슨, 또 이란 국왕들은 당연히 키로스를 좋아하겠죠. 자기 페르시아 제국의 선조들이니까. 모하메드 레자 팔레비, 또 이 적진 이란 대통령이겠다는 마하무드 아멘 네자디도 키로스의 추정자였고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건국 지도자였던 다비드 벤구리온도 사실 이 키로스의 추정자였다고 합니다. 바로 오갈 데 없는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건국해 준 은인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세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철존직 원수처럼 이렇게 전쟁하잖아요. 이 사람들 역사 공부 좀 시켜야 됩니다. 역사 공부하면 정말 이란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고 이 지구상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버림받는 디아스포라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이스라엘에 돌려보낸 것이 페르시아인데 그래서 두 나라 모두 역사 공부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키로스의 아들이 둘째 왕이 캄비세스고 이 캄비세스는 오래 통치를 못합니다. 주로 이집트 원정을 갔는데 거기서 그 기후를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많은 병사를 잃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캄비세스가 그 고통하고 모든 병사를 잃고 허덕이고 있을 때 왕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바로 페르시아 본토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그 혼란을 평정하고 새로운 왕권을 잡는 것이 우리의 익숙했던 다리우스 대왕입니다. 바로 궁전인 페르세플리스 궁전에 보면 다리우스 대왕의 궁전이 지금 복원돼서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있고 그 벽면에 보면 굉장히 세세한 조각들이 부조로 잘 남아 있습니다. 이 다리우스 대왕은 그 할아버지 대의 키로스를 이어받아서 더욱더 체계적으로 제국을 완비합니다. 번성기를 이루죠. 다문화 전략, 그것은 토착관석과 모든 종교를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군사 외교 정책을 통해서 28개 나라를 복속하고 또 부족별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고요한 전통과 종교에 따라서 생활하도록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슬람 시대 때 딘미나, 오스만 제국 시대 때 밀레트라고 하는 소수민족의 보호정책과 연결이 됩니다. 제국을 위해서 당일 통화를 고출하고 공식 공용어가 3개였습니다. 페르시아어, 엘라모, 바빌로니아어를 모든 문서의 세 언어로 썼습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공식 다언어, 다문화, 다정교 공존을 실시하고 모든 문서나 바위 구조가 세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세 언어의 비교를 통해서 지금 페르시아 역사가 온전하게 하나씩 평가를 받게 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럼 각각 세 언어를 쓰면 하나의 제국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연안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뭘까요? 통역관입니다. 관료들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통역관입니다. 공식적인 통역 대학이 있었고 거기서 양성된 통역관이 페르시아나 바빌로나 엘라모가 아무 불편 없이 소통한 인원도 많았겠죠.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국민 소통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게 제국의 성공의 원인입니다. 지방자치의 권한을 강조해 주지만 그러나 항상 중앙정부의 말을 잘 듣지는 않잖아요. 반란을 일으킨 경우에는 완전히 삼족을 멸해버립니다. 그 중앙정부의 위협적이고 강력한 응징체계가 바위 부저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비슷한 계곡인데요. 실커도 길목에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던 큰 산에다가 바위를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조각을 해놓았습니다. 무슨 조각인가 하면 바로 반란자를 처단하고 그 반란 주무자들이 뒤에 손에 묶여가지고 줄줄이 처벌받는 모습을 다시는 반란하면 너의 꼴이 어떻게 된다. 어떤 문서보다도 위협적이고 교훈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바위 부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19개 중에서 매년 거둬들이는 세수가 은 250톤이었다고 합니다. 250g도 아니고 250kg도 아니고 250톤이라고 상상이 잘 안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인도에서 인도 금가루가 360달란트라 그러는데 달란트 저도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다음 시간까지 달란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몇 킬로그램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360달란트의 금을 세수로 받아들일까 이 제국의 규모와 부의 번영이 어느 정도였다는 게 우리가 짐작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눈, 왕의 귀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 수많은 20개 이상의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는 어렵겠잖아요. 지방 자체를 인정해주면서 그 사람들의 권한을 다 인정해줍니다. 중앙정부의 일정한 세금을 내면 되는데 근데 세금도 속이고 가끔 군사와 결합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세 사람을 보냅니다. 첫 번째는 군사령관을 중앙정부에서 보내야 군권을 장악합니다. 두 번째는 세금을 잘 걷는지 안 걷는지 알아야 되니까 세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조사에 징수관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잘 되는 법은 없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파견했던 군사령관이 지방왕과 결탁하면 아 이게 무서불위의 권한이 되고 조사에 징수관이 자기 치부를 하기 위해서 지방왕과 서로 결탁하면 돈이 빠져나가도 속수무책입니다. 더 나쁜 건 이게 조사에 징수관과 군사령관과 지방왕이 결합하면 이건 통제불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장의 히든카드를 보냅니다. 이게 왕의 심장입니다. 신복 중에 신복을 보내죠. 이 사람은 감찰관입니다. 암행의사 같은 이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게 토착의 왕이 군사령관과 조사에 징수관과 결탁해서 왕권이 도전이 되든가 임금이 중앙정부에 내 세금을 유용하는가를 서로 감시하고 그런 조짐이 있으면 그걸 적각 중앙정부에 보고해서 일이 커지기 전에 처단하게 하는 서로 이 앞 집산에서 권력 분접 역할을 하는 그래서 세 사람이 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산분 통치 방식입니다. 이게 오리엔트의 그냥 전형적인 통치 방식이고 나중에 이슬람 시대 또 어스만 제국 시대까지 지방 자치 자체를 허용하면서도 중앙정부가 끈을 놓지 않는 아주 고도의 권력 분산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 때 판도를 보면 지금 이란 전역 아랄해 바다로는 카스피에 북쪽의 흑해 지중해 스웨즈가 나행한 홍해 걸프에 인류가 가지고 있던 다섯 바다를 동시에 제피한 대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런데 20개에서 28개 제국 시대마다 좀 다릅니다만 제국 간의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루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왕의 길입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사에서 과거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던 리디아의 수도였던 사로디스까지 길을 만듭니다. 이 길이가 보니까 2400km입니다. 그러니까 200km마다 역참을 만듭니다. 이제 제국의 끝에서 끝까지 최장 7일이 걸립니다. 중앙정부의 명령이 7일이 지나면 20개가 넘는 모든 제국에 동일하게 명령 전달이 되는 겁니다. 길이 뚫려 있었던 걸 전체로 보면 수사에서 사로디스까지 길이 있고 이집트까지 일사불란한 교역망이 형성돼있고 이 교역망을 통해서 명령이 해달되고 필요한 물자가 중앙정부에 몰리는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통상 90일이 걸려있던 시스템입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 혁명입니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 번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가문에서 통치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할 때 이 다리스 대왕이 만들었던 수사와 사로디스의 역참제도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다리스 대왕이 했던 커뮤니케이션 혁명의 캐치플레이저가 이렇습니다. 지금 읽어드릴게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무더위 속에서나 어두운 밤정에도 이 우편물은 정해진 대로 신속한 장소에 신속한 배달 일정을 지킵니다. 페르시아의 커뮤니케이션 모토인데 지금 읽었던 것이 바로 미국 최신국의 표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미국이 쓰는 우편 최신국의 슬로건이 바로 페르시아의 이런 다리스 대왕의 커뮤니케이션 혁명의 모토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다리스 대왕 이후에 만들어 놓았던 이 커뮤니케이션 혁명 이게 잘 닦아났던 도로망이 결국 페르시아 제국 말기에 북쪽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를 신공하는 길이 되었던 겁니다. 제국 번영의 유리 정확하게 제국 멸망의 도로로 바뀌는 이게 우리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도 이 페르시아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기록에 하면 페르시아인들은 학보다도 빨리 달린다. 그리고 바로 왕의 길이 나중에 몇백년 뒤에 로마 제국이 만들면서 아피아 가도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도 도로 혁명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하잖아요. 이 로마 제국이 가졌던 아피아 가도가 바로 왕의 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기본 정신이 페르시아열부터 유래되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의 번성과 커뮤니케이션 혁명과 이제 노예가 황제까지 될 수 있는 인재동용과 지방 자치단체의 통치 기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국을 갖지 못했던 그리스로부터 배울 건 없다. 바로 그 이전 세계 제국을 처음으로 경영했던 페르시아로부터 벤치마킹한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로마 제국의 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특히 겨울 수도가 페르시아 폴리스입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셨던 위대한 대성곽이죠. 이게 바로 노르즈라고 3월 21일 날이 새해입니다. 춘분절이라는 게 낮과 밤이 같아지고 여기서 제로포인트에서 낮이 길어지면서 시작하니까 이걸 1월 1일로 봤던 겁니다. 노르즈때는 전세계 28개의 각 국가에서 조공을 가져옵니다. 조공을 바치는 신년 의뢰가 아파다나의 벽면에 너무나 세세하고 상세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28개 국가 복속 인구가 약 5천만 명이었고 그 당시 세계 인구의 약 44%를 포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인류사에서 박서 아케메니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케메니아의 평화시대 로마의 제국시대 우리가 박서 로마나 또 진기스칸 몽골 박서 몽골리카 박서 오스마니카 박서는 평화잖아요. 한 나라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면서 이제 복속되면서 평화가 유지된 걸 우리가 박스라고 그러고 이걸 박서 이론인데 그거는 로마 박서 그죠 박서 오스만 제국 600년 박서 몽골리카 마찬가지로 박서 페르시아라 하지 않고 왜 박서 아케메니아라고 하는가 그 이후에도 파르티아나 사산조 페르시아 같은 다른 페르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 시기를 박스 아케메니아 시대 페르시아 제국의 평화 변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플리스를 가보니까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보세요. 이게 도시 하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흔히 우리는 도시가 하수 시설을 갖춘 로마라고 배웠습니다. 로마보다도 길게는 600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미 도시 하수 시설을 갖췄다는 게 이런 유물로 지금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로 건너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 담백에 세각되어 있는 조각들을 보십시오. 이게 28개가 각각 구산물을 토산물을 바치는데 북장들이 다 다릅니다. 이걸 통해서 그 당시 28개 국가들의 복식이나 의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토산품이 뭐였다는 게 알 수 있잖아. 이거 조각물로 바치고 어떤 나라는 양을 가지고 어떤 나라는 향료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백면의 조각을 보시면 위에 뭐가 조각되어 있나요? 딱 끝없이 연꽃이 조각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출발했던 연꽃이 영생불멸과 윤회의 상징입니다. 이게 페르시아 와스도 제국의 벽면에 연꽃을 끝없이 장식하면서 이 제국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계속되고 이어가라는 염원으로 연꽃이 장식이 됐고 이것이 인도로 가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의 윤회와 영생사상과 결합되면서 나중에 연꽃이 불교의 상징이 되고 이게 간다라 미술에 유입이 되고 실코를 따라서 우리나라의 불교가 들어와서 우리가 엄력 5월 8월 초파일날 반드시 연등 행사를 하잖아요. 연등을 달고 모든 사찰에는 다 연꽃이 불교의 상징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 출발했던 연꽃 문양이 3500년 이후에 신라나 백제의 불교의 석등이나 연화 문이나 이런 사찰이나 등으로 표현되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영생과 불멸이라는 상징 고티프가 가고 그 중간 그쯤엔 페르시아 에서도 연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폴리스가 알렉산드로스에게 멸망할 때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블루타코스 영웅경 들어보셨죠. 이게 로마 시대 초기 역사학과의 기억에 하면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를 공격하고 그 보물창고에서 보물을 실어서 빼돌릴 때 당나귀 1만마리와 낙타 5천마리를 동원해서 보물을 빼돌렸다고 하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함에서 갖고 있던 그 영광과 위용 부의 축도를 우리가 여기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진 좀 보십시오. 아파다나 벽면에 조각되어 있는 이 정교한 그 모자 형태나 가다듬었던 수염 주름 잡힌 복식 그죠 이게 뭐 그리스 복식 하고도 굉장히 비슷하냐 주름 잡힌 하늘하늘한 두 문명이 접경하면서 서로 전쟁하면서 전쟁만큼 문화가 효율적으로 교류하고 서로 상호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없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문화와 그리스 문화는 필연적으로 닮아있는 겁니다 이걸 이게 관료들이나 군인들의 복장입니다 화살촉 하나 치마도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원로운이 입던 그 하늘하늘한 우리가 이게 조각이기 때문에 그 천이 어떤 천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조각의 모양을 봐서 굉장히 부드럽고 바람길에 휘날리는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관의 조각인데 보시면 문관이면 틀무신 남자인데 귀구리 했잖아요 요새 남자들도 귀구리 많이 하잖아요 이걸 보면 페르시아 시대 때 남자들도 귀구리 했구나 알 수 있는데 근데 양면을 찌르면 한쪽에만 귀구리 했습니다 패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 남자들도 한쪽으로 귀구리 많이 하잖아요 페르시아 시나에 보면 부조에 한쪽으로 귀구리한 게 딱 나오잖아요 이게 뭐 우리 요즘 21식에 어떤 패션니스트가 구하낸 게 아니고 페르시아 시대 때도 아주 귀구리도 멋있는 한쪽 귀구리 한 게 대유행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복장이나 이런 문양들 세세히 보시면 지금 우리가 21세계 눈으로 봐도 2500년 전에 이런 복식과 디자인과 세련된 의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페르시아 문명의 수준과 깊이가 남달랐구나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다리우스를 이어받았던 왕이 여러분 크세르크세스입니다 들어보셨도 300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왕궁이 있습니다 한 6m가 되는 이 기둥이 100개가 있었고 이 지붕이 덮여있었다고 그래요 이 거대한 기둥이 이 궁을 만들었다고 여러분 상상해보면 굉장히 장엄한 건축구도를 있고 그걸 복원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카르락 신전의 모습 같습니다 수많은 기둥이 하늘로 솟아있고 이게 지붕이 덮여있습니다 이 정도 노동력을 동원해서 이런 이제 거대한 이제 궁전을 만들었다 만들었고 남아있다면 그 당시의 궁력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커세리클셌스나 다리스 궁전의 기둥 주춧들에 다 보세요 연꽃 문양이 나와있잖아요 기둥 주춧들에 연꽃 위에 기둥을 세우고 궁전을 만듭니다 뭘까요 이 궁전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번성하라는 염원을 연꽃으로 닮았습니다 그래서 기둥마다 이런 연꽃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제국을 위한 염원이 연꽃 문의로 이어졌다 근데 왜 연꽃이냐 연꽃은 원래 나일강 하류에서 자생하는 건데요 거기는 척박한 사하라 사막에서 꽃이나 초목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때 연꽃을 보니까 연꽃이라는 게 한 줄기에서 꽃이 폈다가 이 꽃이 시들기도 전에 같은 뿌리 다른 줄기에서도 꽃이 피고 계속 피고 지고 한 줄기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파라오드는 이제 영생을 꿈꾸었잖아요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영원과 육체가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영육 부활 살아있는 상태를 미라로 가장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속눈썹도 붙이고 립스틱 칠하고 불타치도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라를 만들어야 내세에서 영원과 육체가 함께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잖아요 그 영생의 상징이 연꽃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대를 여행하시다가 룩소로 쪽에 파라오의 무덤들이 몇 개가 개봉되어 있습니다 개관된 것을 따라가면요 그냥 무덤만 가지 마시고 양옆을 보세요 다 연꽃으로 정말 다 장식해놓았습니다 숨털심 없이요 그러니까 이 연꽃이 영생과 불멸의 상징으로 이집대의 뿌리를 내렸고 페르시아에서도 왕국의 번영과 영생으로 상징화됐고 그것이 불교로 이입돼서 우리나라까지도 윤회와 영생의 모습으로 지금부터 연등을 달게 되는 풍습으로 이어진 겁니다 따라서 입대에 가면 연꽃 신전이 있습니다 이게 오리지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보는 게 입대 군데군데 나타내는 연꽃 신전의 기둥 전체가 연꽃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물론 날강에서 나는 연꽃과 인도에서 나는 연꽃과 우리나라에서는 연꽃은 종류가 다르니까 결국 도착하면서 연꽃의 잎색이나 모양만 바꾸어가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문화적 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글쎄 페르시아가 대단한 나라인 건 알겠는데 페르시아가 굳이 인류문명에 끼친 영향이 별로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타자르라고 하는 한 학자가 2009년에 영문으로 된 책을 발간했는데요 책 소개합니다 컨트리뷰션 페르시아 투 월드 시빌라이제이션 세계문명에 페르시아가 끼친 영향 그래서 이 사람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풍섭이나 단어나 이런 발명품 중에서 297개 항목이 페르시아에서 유래됐다 단어를 보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천국 파라다이스 지금 영어로 얘기할게요 별 스타 시장 바자르 대상을 우리가 카라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수표 체크 은행 뱅크 장미 로저 그 다음에 자스민 꽃 자스민 설탕 슈가 우리가 소를 영어로 카우라 그러잖아요 이름을 네임 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파키스탄에 가면 인도시타에 가면 빵 난 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빵 난 잠잘 때 입는 파자마 오렌지 지금 이 여경이 다 페르시아 라고 그럽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일상생활에도 너무나 깊은 행영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도시들이 있잖아요 페르시아가 지배했던 지역의 도시 이름들이 다 페르시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라크에서도 바그다드 다마스쿠스는 이게 사향의 도시라는 뜻이래요 페르시아 말로 그 다음에 트루크메니스탄에서도 아시카바드 파키스탄에서도 이슬람 마마드 아즈르바이전에서도 바쿠 타스키스탄에서도 두샨베 우스쿠스탄에서도 타시켄토 이게 다 페르시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오마나에서도 무스카토 13개 국가의 국명이 페르시아다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분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그 왜곡된 것은 얘기했다시피 이제 전쟁인데 그죠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서 사실 페르시아가 더 많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승리했던 두 개의 전쟁만 부각하면서 페르시아 전쟁은 모든 세계사 교과서에서 그리스의 전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지나치게 그리스의 중심적이다 계속 공격하다 공격을 당하다가 그리스가 기적적으로 페르시아를 막아낸 겁니다 계속 지다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중에 전투 하나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 아테네 북쪽에 있는 건데 그 마라톤에서 막아내니까 한 병사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매일 이겼으면 전할 이유도 없죠 죽기 살기로 아테네서까지 뛰어갑니다 얼마를 4만 2천 195미터 42킬로를 뛰어가서 우리가 이겼어요 지켰어요 그리고 죽잖아요 그게 마라톤 코스가 됐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란에 마라톤 경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란을 여러 번 다녔는데요 여러분 이란 친구 만나서 마라톤 얘기에 맘마저 죽습니다 이봉조 황영조 얘기 이란 걸 사시면 안 됩니다 비즈니스 하는 경우에 괜히 사업 얘기 잘 하다가 괜히 마라톤 얘기 끝나면 분위기가 싹 하면서 될 일도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80년대 제가 이란을 다닐 때 너 왜 마라톤이 없나 그러니가 그때 뉴스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란 올림픽위원회에서 해마다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페티션 청원을 합니다 마라톤 종목을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해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제관계의 역학구도상 마라톤이 올림픽에서 빠질 가능성 거의 안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논리는 위로합니다 올림픽이야말로 전쟁과 갈등을 딛고 온 인류가 모여서 화합하고 평화를 다지는 우정의 대축제인데 한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한 마라톤을 올림픽의 꽃으로 한다는 것은 올림픽의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마라톤을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물론 올림픽에서 마라톤이 빠질 가능성은 없지만 역사는 이런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3자잖아요 우리도 마라톤을 올림픽에서 빼자 주장에 동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아 왜 마라톤이 올림픽에서 만들어지고 또 전쟁의 당사자인 페르시아는 또 그 마라톤을 어떻게 보는가 다양한 관점과 시선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지식의 향연이고 인문학적 통찰력이고 균형 감각이다 역사는 편드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퍼스펙티브라고 관점에서 그 문화를 역사를 일루어 나갔던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안목과 능력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다 두 번째 살라미스 해주는 여러분 아시지만 살라미스가 어디 있나요 아테네 아파도 이름이 살라미스 입니다 이 사람들은 2700km를 행군에 가서 육지에서 왔던 보병들이 바다를 어떻게 알겠어요 마라톤 전쟁에서 이제 패배했던 페르시아가 다시 힘을 얻어서 이제 본토인 아테네를 공격하러 갑니다 바다에는 약하니까 육지로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아테네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나요 300영화에서 보신 분은 아시죠 테르모필레라는 아주 좁은 협국에서 300결사대를 보내잖아요 물리치라고 보냈겠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동안에 그 친구들이 공격을 좀 늦춰라 그래서 300결사대가 테르모필로 협복해서 죽이 살기로 버티잖아요 그냥 다 몰살을 당하고 결국 아테네까지 옵니다 그의 앞바다가 살람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그렸던 게 영화에 보시면 300영화잖아요 그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를 이끌었던 대왕이 그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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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습니다 영화에 어떻게 묘사되었나요 빨갛붙은 몸으로 온몸에 황금치장 하려고 대머리에다가 오른쪽에 귀걸이를 한 이런 야망과 어떤 성적 도착자 또 병사들은 다 괴물로 묘사하잖아요 아무리 헐리우드 영화지만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 사회에서 이걸 보고 그리스에 환호하고 어떤 야만이나 악마로 페르시아를 우리가 깔아뭉개는 것을 뭐 유럽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문화적 인식에서 뭐 여기서 부화 내동하고 박수치고 영화라 하더라도 뭐 그런 것은 이제는 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 서리클스에서 인물이나 부조가 다듬다 있으면 영화에 묘사된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설명할 필요도 없죠 이런 벽면에 이 복장 그리스보다도 훨씬 세련되고 품격이 있고 그 칼라나 옷의 그 퀄리티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전이나 주화에 크세르클세스의 모양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투구를 쓰고 그리스 풍이잖아요 그리스보다도 조금 더 못지않는 이런 문화와 품격을 유지하고 있는 문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전쟁 끝에 그리스와 벨시아가 함께 약화됩니다 이 약화된 틈을 타서 우리가 서두에 벼우타시 마케도니아 북쪽에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13년 만에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면서 천하통일하게 됩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다리스 대항에 뚫어놨던 그 왕의 길이라는 역참제도를 거꾸로 바로 전쟁과 약탈의 길이 되게 됩니다 13년 만에 저 어디까지 갔나요 인더스쿠까지 가잖아요 히말라야가 막혀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의 인식세계에서 히말라야는 지구의 끝입니다 그 이전엔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의 끝까지 왔으니까 아 이제 끝에 왔네 그럼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갈까 회의합니다 어디가 제일 살기 좋았던가 마케도니아에서 히말라야가 요면에서 그래도 젖과 꿀이 흐르는 유프라테스 티그스가 만나는 바빌론이 제일 살기 좋았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지쳐서 아 이제 못갑니다 저는 여기서 머물러 살래요 많은 알렉산드로스 부하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북쪽과 인도 쪽에 dna 분석을 해보면 지금도 알렉산드로스의 후회 장군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백인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빌론에 돌아와서 33살에 병을 얻어서 죽었고 죽습니다 13년 만에 끝나고 알렉산드로스의 후회 장군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백인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빌론에 돌아와서 33살의 병을 얻어서 죽었습니다 13년 만에 끝나고 알렉산드가 죽은 이후에 그 장수들에 의해서 이제 후계 국가들이 번성이 하다가 바로 파르티아가 그 후계 국가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재탈환하게 됩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정말 유럽 역사에서 최고의 위대한 영웅이고 자부심이고 유럽의 존재 자체를 극대화해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럽에게는 그냥 알렉산드가 아니죠. 그래서 알렉산드 뒤에는 더 그레이트를 붙입니다. 그걸 번역해서 우리가 알렉산드 대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마케도니아 왕인데 500년, 600년 제국이 지구상에 얼마나 맞는데 13년 제국 세계사에서 송두리째 빼버려도 세계사의 흐름에 조금 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행사에서는 알렉산드로스 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지금 알렉산드 대왕으로 여러분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도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드로스로 가르칩니다. 대왕은 제국의 통치자에게 붙이는 호칭이잖아요. 황제나 대왕은. 그런데 우리 젊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알렉산드로스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알렉산드로스가 다스렸던 제국 이름은 뭐지? 하면 헷갈려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있었나? 아니잖아요. 마케도니아잖아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왕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뭘 공유하고 싶은가 하면 그 위대한 알렉산드로스가 바로 전쟁을 했던 당사자인 페르시아에서는 어떻게 묘사할까? 우리가 배워왔던 익숙했던 위대한 알렉산드로스 대왕하고는 다르게 기록하고 다르게 가르치지는 않을까요? 우선 성경에 어떻게 가르칠까요? 바로 알렉산드로스가 들어와서 너무나 폭압과 억압과 성적 유리를 자행했기 때문에 카톨릭 구약성서 마카비옥의 상권 일장을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볼게요.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인들과 메디아인들의 임금 다리수를 쳐부수었다. 그리스를 다스리고 있던 알렉산드로스는 많은 전쟁을 치르고 요새들을 점령하고 세상의 임금들을 죽였다. 그는 땅 끝까지 진격하여 많은 민족들에게 전리품을 차지하였다. 세상이 그 앞에 평온해지니 그는 마음이 우주라고 오만해졌다. 그리고 맨 뒤에 그는 열두 해를 다스리고 죽었다. 사실은 열세 해인데 아마 그때 성경을 기록할 때 계산이 조금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열두 해를 다스리고 죽었다. 그의 장문들은 저마다 자기 영토를 다스렸다. 그들은 그가 죽은 뒤에 모두 왕관을 쓰고 그들의 자손들도 그 뒤를 이어 오랫동안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세상을 악으로 가득 채웠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페르시아의 문헌에는 페르시아의 조라스도의 경전이나 또 사산조 페르시아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인 알렉산드로스는 그 당시 오리엔트 사람들은 다 이제 알렉산드라 서양의 인물을 다 로마인으로 표현했습니다. 로마가 워낙 컸으니까 그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로마인 알렉산드로스는 성스러운 경전들을 없애고 성스러운 불꽃들을 꺼뜨렸으며 이란을 숙대부터로 만든 악의 화신이다. 이 악의 화신이란 말은 단순한 비유법이 아니라 악신인 아후리만, 악룡, 아지타하카, 또 나쁜 국가를 다스린 아프라시아과 함께 실제하는 악의 화신으로 페르시아 문헌들이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사악한 알렉산드로스의 공격으로 이란의 혼란과 분열의 시대가 찾아왔지만 이를 수습하고 이란의 질서와 정의, 종교와 신앙을 되돌려 놓은 것이 바로 아르사케스 1세라는 것이 페르시아의 입장이고 그 아르사케스 1세가 바로 파르티아의 창근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파르티아는 짧은 페르시아의 공백 끝에 과거에 알렉산드에게 멸망했던 아키메네스 페르시아를 이어가는 개성 국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부터는 알렉산드로스 이후에 고대 페르시아 제국을 이어갔던 파르티아 제국에 대한 공부로 이어갈 테고 그 파르티아부터는 바로 고구려와 함께 우리 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게 돼서 파르티아도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